그저께 서울고법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대선 중에 이재명 후보에 관한 진실 중에 하나였던 형수 욕설 음성 파일 이거를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틀었었죠 계속 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1심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한테 500만 원 그 다음에 같이 했던 또 다른 분한테 30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이 매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거기간에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유세를 가거나 하면 유세 현장에 대형 방송차가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을 계속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저희도 저렇게 혹시 선거법 위반인가 뭔가 고민이었었는데 이번에 결론이 나온 거군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분들이 202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행위를 했는데 고법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재명 형수 욕설은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있었던 사실이고 이것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적 목표, 공익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법성이 적발이 돼서 이것은 300만 원, 150만 원 벌금에 처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한 거에 대해서 위반이 있고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판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봤습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았나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선거기간에 지금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판결이 뭐라 했냐면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다 이거는 뭐냐면 선거에 필요한 정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혹은 심지어 저희 유튜브에서도 저희는 조금 한 번 그 공표 전에 미리 앞서서 한 1년쯤 전에 한 적은 있지만 선거기간 중에 들으신 적 있으세요? 못했죠 없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느냐 하면 이 문제를 두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 좋아 이 이재명의 형수 욕설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실이니까 이거를 공표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표를 하는데 너네 잘 들어 이거를 1분짜리 2분짜리 30초짜리 이런 방송용 클립으로 자른다거나 이렇게 잘라서 문자메시지로 보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하잖아 그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야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은 틀고 싶으면 30분 혹은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를 다 틀어버려야 돼 한국 방송 중에서 특정인의 욕설 파일을 30분이나 1시간이나 3시간 동안 트는 방송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통화 내용 전체를 다 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하는 도중에 나온 그 부분인데 선관위 판단은 뭐냐면 그래 틀어 그런데 대신에 그 전체 맥락과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통화 내용 전체를 틀어라 그 욕설 부분만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바로 그 판단 때문에 마치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는 틀 수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아무데도 이거를 못 틀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형수 욕설은 아무데도 못 틀고 있고 무슨 열린 공감 TV 이런 데서 이상한 제보자들 데려다가 줄리 의혹 이런 거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확실히 놀랍게 윤석열 후보한테 정말 정보 상황에서 불리한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관위가 줄리 의혹이나 열린 공감이나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 제재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재 안 했잖아요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선관위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지금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같은 것들은 정말로 틀기 힘든 조건들을 만들어놓고 줄리나 이런 것들도 줄리 의혹 이런 것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여도 하지도 않고 진짜 놀랐죠 놀라운데요 그 선관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서는 11건 정도의 직장 세습 직장 세습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죠 자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아빠 찬스로 자녀들을 선관위에 취직시켜준 거 그것 때문에 5급 이상 해봤더니 11명 이상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취업이 있었고 이거 저 세습이에요 직장 세습 세습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저희 신문사 조선일보 단독인데 지난 5년 동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녀 세습을 해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회사 그만둘게 하면서 면직 사임을 하니까 선관위에서 의원 면직을 받아줘버렸어요 의원 면직을 받아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부터 오만 거 다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 혹시나 선관위에서 직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거나 이런 건 없는지 알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절도가 7건 성비위가 4건 폭행이 2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경징계에 그쳤다 좋은 직장입니다 이거 강력범죄예요 몰카 특히 몰카를 이용해서 이 성비라는 게 몰카 이용해서 사람 찍은 거였거든요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절도가 절도가 지금 몇 건입니까? 절도 7건 아니었습니까? 절도가 7건 특수절도 포함해서 절도 7건 성비위 4건 폭행 2건 6이 나옵니다 폭행주의 성폭력 간봉 2월 그러니까 징계는 했어요 주의, 감봉, 경고, 견책 이러니까 마치 뭘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이후에 연금을 받거나 이런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네 사무총장, 차장 이 사람들 자녀 마음대로 취직시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거 보십시오 만약에 성폭력 몰래카메라를 썼던 것이 정말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만약에 적발이 됐잖아요 감봉 2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데 경고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정말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거든요 그렇죠 특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뭐냐면 내부에서 바깥에서 사법 형사적인 그걸 받은 건데 지금 저기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인데도 어쨌든 뭔가를 징계는 해야 되니까 저 정도로 경고를 했는데 뭐냐면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봐줘서 나중에 공무원 끝나고 연금 받는 데는 아무 이상 없게 해줘야지 지금 그러니까 사무총장 차장도 자녀 특혜 채용이 걸렸는데 재수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직원들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직원들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만두고 그냥 사회 맡겨요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 하면서 하니까 조용히 의원 면직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무원 신분 보장 다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다른 데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도 할 수 있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관이라는 데가 이천몇백 명이고 선거 때 후보로 나온 사람들 사소한 비리, 사소한 어떤 금품 이런 것도 다 적발하는 데 아닙니까 자기들 거는 너무 봐주는 건데 다 구린, 이거 대단히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선관위 내부에서 자정하자는 목소리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선관위 자체가 부패한 썩은 집단이 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썩은 집단에 자기네들끼리 공고하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지 않게 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해석을 자꾸 내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보 혹은 좌파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자꾸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지난 선거 때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내렸던 유권 해석이 지금 지나고 이번 법원이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거 보면 그건 분명히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상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그거를 봉쇄하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선관위 아니 다 트세요 우리는 막은 적 없어요 단 절대 편집하면 안 돼요 세상에 편집을 안 해서 나가는 음성 파일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모든 공중파 모든 종편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도 그걸 풀로 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관위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 나는 당신들에게 자유를 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선관위의 아주 기술적인 기술적인 저는 한국인idas McDermott에 힘을 상 받을 수 없을 거예요